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M7412는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모님 미리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누르셔서 탑승 날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10일날 하면 예약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약이 다 비어있을 때는 이렇게 다 있고요. 만약에 예약이 차 있으면 이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예약 확인해서 나와야지. 예약 확인해서 이렇게 뜹니다. 12일날 뭐 일산동보소서 신분장성 강남역까지 그렇게 되어있고요. 다른 노선은 G5000, 8211, 2323, 4101 예, 탑승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취소할거면 예약 취소 누르시고 이렇게 예를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리고 즐거운 예약버스 되세요. 예약자입니다. 예약자입니다. 환승 예약자입니다. 환승 예약자입니다. 환승 예약자입니다. 예약자입니다. 환승 예약자입니다. 예약자입니다. 비예약자. 환승 예약자입니다. 환승 공급은 기uge군 사ftig의Ю Auto교로 인사드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